JT를 좀 보도록 할건데 상황률 미쳤죠. 우선 제가 현재 시장의 재료가 어떻게 좀 풀려 있을까 또 이 재료들이 차트에 어떻게 작용을 시킬 수 있는지 좀 확인하고 좀 이걸 먼저 확인하고 여러분께 차트랑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아이폰을 차단한다 중국에서 이제 이중 반도체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생각하신 게 아니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면은 반도체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음표를 짓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달리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중국도 현재 반도체를 정말 잘 만드는 기업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를 통밋까지 쭉쭉 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미국도 그만큼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게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도체를 수출하지만은 이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의 반도체를 수입한 나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이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쓰는 나라들 있잖아요. 중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아 미국의 미국의 우호적인 나라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거 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 쓰는 확률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재료로 여러분들이 풀을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다음 걸 보면은 이번에 영국에서 ARM이 영국회사죠. 얘들아 낯사하게 상장을 했는데 엄청나게 올랐어요. 진짜. 지금 반도체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만은 얘가 상장하고 제대로 반도체에 대한 이 좀 시그널을 보낸 거죠. 정말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은 하반기부터는 반도체를 우리가 진짜 잘 봐야 된다. 이 반도체 재료가 지금 너무나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사야 돼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반도체 이 자체를 이제 흔히 많은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얘들을 살 게 아니에요. 진짜. 뭘 사느냐? 관련된 기업들을 사야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어떤 게 수익을 받을까? 큰손들은 어떤 걸 담냐?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가 들어가서 9만전자 만들어봐요. 이케아 20% 수익이에요 지금부터는. 맞죠? 20%도 못 먹어요. 그리고 너무나 느릴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이 기업들. 자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부장 기업. 반도체 소부장 기업 뭐냐?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이에요. 얘들을 담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수익을 벌 수 있다. 삼성전자 10% 올릴 때 얘들은 30에서 50 최소 오릅니다. 진짜. 대장주가 되면은 70, 100도 가겠지만은 대장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맞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이 종목이 대장이 되면은 제대로 먹는 거고 대장이 안 되더라도 30%는 최소 먹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오를 수 있냐. 이게 포인트겠죠. 3분기부터 이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코로나를 딛고 이게 바닥을 찍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오겠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형 상승형이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차트. 반도체 차트가 이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제가 하반기는 무조건 반도체를 주목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분기부터 지나서 이제 4분기부터 재고 조정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싹 다 생산이에요. 100% 생산한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이 4분기에 찍힐 거다. 3분기까지는 특히 2분기까지는 엄청나게 하락했어요. 수익성이. 그런데 3분기에 어느정도 회복세가 보이면서 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조 이상 나올 거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면은 수혜주는 당연히 더 많이 오르겠죠. 어떤 거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봐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재료를 여러분들이 찾아봐야겠죠. 그런데 빨리빨리 캐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죠? 그런데 뭐예요? 저는 소통방에서 이런 걸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이런 주요 뉴스 거기에 대해서 뭐 진짜 괜찮은 종목도 알려드리는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담하는데 제가 운영한 소통방만큼 퀄리티 있고 여러분께 잘 알려주는 소통방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래요. 이런 소통방 지금까지 하나도 없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제가 소통방을 두 개로 운영하고 있어요. 텔레그램과 카톡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은 텔레그램을 좀 먼저 보여드리면 진짜 항상 주요 뉴스 이렇게 올려드리고 뉴스 재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텔레그램에서는 이걸 안 줘요. 뭐냐? 괜찮은 종목인 매수를 알려줘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여기 매수신호 보시면은 진짜 매수하라고 여러분께 추천주를 드립니다.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해서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매수를 이것도 다 수익 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증거가 다 남아있어. 제 채널에는 보시면은 진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매도했을 때 수익 나오고 축하한다고 따라오시는 분들 축하드린다고 보세요. 여러분들 머큐리도 아까 보여드린 거 매수신호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른 놈들 뭐 흔히 뭐 소통방 운영한다면서 사는 놈들 그냥 뉴스 하나 딱 띄워놓고 뭐하죠? 뉴스 띄워놓고 자기가 알려줬대요. 그리고 수익 난 거 이 수익 증거 얼마 올랐냐고 아니 정확히 매수를 하라고 매수신호를 주고 해야지 이거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사람들이 알지 사라고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뉴스 한 개 딱 띄워놓고 좋은 뉴스라고 이거 왜 안 샀냐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놈들이 천지예요. 진짜 맞잖아요. 이렇게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신호를 드려야지 뭐 이걸 또 검증을 하지 검증도 아무것도 안 돼요. 다들 뭐 소통방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간혹 가다가 또 제가 여러분들 보시라고 리포트도 올려드립니다. 어떡하죠?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전기 이런 거 치면요. 제가 리포트 여러분들 보시라고 이렇게 리포트를 막 올려드려요. 이렇게 막.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위에 여기 검색 버튼 있죠. 필요하신 종목 입력하면요. 막 이렇게 파일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 보시고 리포트도 보고 좀 리포트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생각도 하시고 보세요. 중요한 뉴스 알려드리고 재료죠. 거의 그냥.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가. 그리고 종목도 드려요. 괜찮은 종목 있으면 종목도 드리고 하라고 아예 매수신호를 여러분들 보시기 쉽고 그리고 리포트 올려드리고 이런 채널이 있어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이 소통방은 제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눈팅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자료만 바로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꼭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진짜. 그래서 또 하나 또 제가 또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카톡방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 텔레그램에서 나가는 거 내용 똑같아요. 근데 추가로 뭐죠? 여기는 진짜 우리가 소통하는 방이에요. 모르는 거 질문하고 맞죠? 모르는 거 질문하고 뭐 이제 또 특이상이나 이런 거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오면 자료 보기가 불편하죠.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 때문에 막 보시면은 막 말 많이 하십니다. 이래서 막 말 많이 했어요. 궁금한 거 많다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소통을 하면서 재미있게 주식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자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텔레그램이 보기 편하기 때문에 텔레그램은 웬만하면 들어가 계시고 진짜 나는 좀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주식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을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둘 다 들어오신 것을 이것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거 들어올 방법은 뭡니까? 간단해요. 전화번호 딴 데 보면 문자 남기라고 하죠? 뭐 이상한 또 문자 남기면 영업사원 전화가가지고 뭐 사라 뭐 가입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전화를 왜 해요? 개인정보 털린 게 맞잖아요. 문자 왜 남겨요? 그래서 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보시면요. 그냥 여기 더보기 누르면요. 바로 밑에 링크 있어요. 텔레그램 링크랑 카톡 링크 있어요. 그냥 그거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짜 이 동영상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인 것처럼 간단해요. 들어온 거 정말 간단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렇게 간단하게 바로바로 여러분들 개인정보 털린다는 말푼보다는 개인정보 생각 안하지도 그냥 바로바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셔도 되고 오하셔서 눈팅만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정보를 보면서 투자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소통방을 여러분이 들어오시기를 정말로 추천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종목 분석 해드려야겠죠. 자 그럼 JT가 여러분들 뭐하는 기업이에요? 일단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 우선 얘들이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업체죠. 테스트 테스트 밴더 밴더하고 이제 모린더 소털 그런 전문용어인데 아무튼 그런게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까지 부각받은 이유가 뭐냐 일단 우선 미국의 코닝 코닝이 세계 최초로 뭐예요? 한국의 밴더블 글라스 통합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 갑자기 막 뛰었어요. 그게 하필 또 JT였어요. JT는 옛날에 미국 코닝이 삼성전자 폴더블폰 다들 아시죠? 여기에 신제품의 커버 윈도 소재인 울트라 신 글래스라고 하는건데 그런거를 얘들이 공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부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최신 기술과 폴더블폰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부각을 제대로 못 봤던 스몰캡들이 부각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JT같은 경우는 스몰캡이 확실히 스몰캡이어도 어느정도 수익을 많이 냈어요. 전망산업의 악화로 인해서 상반기는 적자가 나왔지만 하반기는 정말로 전망이 좋은 기업이다. 작년만 치는 내년에 나온다고 최소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나와도 얘는 지금 동점주가 이런 잡주 완전 그냥 버리는 그런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 2만원까지 가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서론을 길게 해야긴 했는데 우선 차트를 빨리 봐드려야겠죠. JT같은 경우는 솔직히 세력들이 많이 붙은 종목이에요. 시총이 낮다보니까 적은 물량으로도 움직이는 녀석. 그런데 문제는 다행인게 쉽게 안 떨어질거에요. 왜냐하면 매물대 형성이 전체가 지금 위에 싹 다 몰려있고 여기는 얼마 없어요. 보통 여기 있는 녀석들이 수익신을 할 때 차트가 박살나죠. 맞잖아요. 그런데 웬만하면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된다. 그래서 수익신을 그었을 때 저는 지금 들어간 것보다 한 8600원 정도까지 들어 그때 한 8000원 중후반에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잠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왜 빠지냐. 어차피 필라벨피아 반도체의 3% 하락에 이어서 분명히 장이 열리는 순간 바로 뭔가 타격이 입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에요. 어차피 그것도 잠시이기 때문에 그때 떨어졌을 때 잡고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면 그때 타고 올라가면 JT 같은 경우는 진짜 12000원 목표가 두고 일단 타고 그 다음에 더 크게 볼 수도 있다. 우선 만약에 제가 8000원 중반이라고 말씀드렸죠.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9000원 수지 비싸요. 8800원 정도 매수를 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면 어디서 해야 되냐. 한 7800원 정도에 추가 매수를 하시면 돼요. 7800원 정도. 그리고 7400원이 뚫렸다. 7300원 정도. 이러면 손절하시면 돼요. 그땐 기업은 더 이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는 거기가 깡통주가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웬만하면 안 될 거예요. 얘들 전망전망 미래가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얘들 같은 경우가. 아무튼 목표가 1차 목표가 한 11500원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2차 목표가 13000원. 가면은 수익률 상당히 괜찮죠. 30-40% 그냥 우습게 먹을 수 있는 1차 목표가 그 다음에 더 크게 먹는 2차 목표가 손절 구간보다 먹는 구간이 더 크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야 될 그런 종목이다. 그리고 현재 제로 살아있고 뭐예요. 모멘텀이 뭐예요. 아까 설명드렸는데 모멘텀은 얘들이 올라갈 수 있는 세기 힘이 얼마나 있냐 뭐 이런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럴 모멘텀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현재 영상 찾아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주식을 조금 볼 줄 아는 눈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칭찬합니다. 아무튼 제가 소통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큼은 꼭 들어와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